금융감독원은 김상희 의원에게 펀드를 판매한 미래세 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신문경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세 증권 검사에 나섰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이 환매 중단 선언을 하기 한 달 전, 미래세시 김 의원을 포함한 라임마티니 4호 펀드 가입자 16명에게 일괄 환매를 권유했는데 그 배경과 라임과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개방형 펀드입니다. 통상 가입자의 요구가 없을 때는 환매를 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는 일주일에 두 번 환매가 가능한 상품이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3호 펀드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환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세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하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사들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